한기장 복지재단 등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재단들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세문안교회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장담극이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완성된 400kg 분량의 김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소와 취약계층 가정에게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도 오늘 사랑의 김장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나눠온 지구촌교회 김장김치는 사회복지기관과 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구촌TV 지구촌재les 지구촌oses ile세지 다윽촌 앞에 서 있는데도 유진으실 ş Ahitz